1. 2. 2. 3. 자기야. 자기야. 작년에 미루어가지고 못했던 것들 서로 얘기해주고 새해 다진 겸 이거 안 지키면 한 달 동안 살거에요. 어 좋아. 나는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거든? 나도. 내가도. 진짜로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식상하게 뭐 해가지고 작심삼일 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걸 하자. 알겠죠? 오케이. 오빠 먼저 얘기해봐. 다이어트야. 뭐라고? 어? 나 지금 뚱뚱해? 아니 그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작년에 얘기를 한다고 안 했다며. 어저께도 그랬잖아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했잖아. 1월 1일 날 얘기한 걸. 하. 그러니까. 하라고. 그래. 이제 자기 잘해. 잘생겨져라. 아니 시킬 수 있는 걸 해야지. 지금 뭐 쇼미더머니 배터리 아니잖아. 지금 뭐 서로 까는 시간이야? 관리하면 되지. 해봤어. 관리해도 안 돼 이거. 아니야 할 수 있어. 다시 되어나야 돼. 그래도 확률이 조금 없죠. 그럼 되지. 아니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라니까. 이거 얼굴이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. 이거는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. 대신에 운동할게 운동. 알겠어. 그럼 운동이. 오빠 너무 병약해. 현실적으로 헬스 이런 거는 진짜 안 할 거 같으니까. 그냥 재밌게 테니스 할게 테니스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이제 오빠 잘해. 쇼핑하지마. 현실적인 거 하자면. 아아. 오케이. 1월 한 달만 쇼핑하지마. 한 달은? 11월 달 5살 때 뭐라 그랬어. 아 다음 달은 이제 진짜 안 사야지? 12월 달 5살 때 뭐라 그랬어. 아아.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사고 절대 안 사야지? 그거 이번 달에 지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. 자기 이야기 했잖아. 오케이. 오케이 다음. 잘생겨져라. 아아. 잘못 말했어. 딴 거 할게. 사람들이 오빠한테 호랩이 개꾸렁내 난다고 하잖아. 누가 그런 말을 했어. 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. 아니야. 했어. 잘생겨져라 보다.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거 같은데. 그니까 내가 맨날 씻으라고는 안 할 거야. 나 맨날 씻어. 누가 들으면 맨날 안 씻는 줄 알겠네. 어머머. 누가 들으면 맨날 씻는 줄 알겠네. 어쨌든 몸에 똥꾸렁내 난다고 했으니까. 아니. 담배 피지마. 알았어. 차라리 잘생겨질게. 아니야. 그건 안 돼. 돼. 안 돼. 돼. 안 돼. 안 돼. 아 그리고 우리 연말에 기부하려고 했잖아. 그것도 미뤄졌으니까 이번에 하자. 오케이. 이건 바로 하지. 못 찍히면 한 달 동안 진짜 설거지다. 한 번도 안 해봐준다. 어. 난 무조건 자신 있어. 뭐야. 와. 임수영 반지 샀네. 잘 걸렸다. 여보.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서 쇼핑을 바로 하지. 어떡하노. 설거지 해야 되겠다. 어. 아닌데. 이거 설거 아닌데. 에이. 여기 포장지도 있고 지금 처음 보는 반지인데. 원한 거를 빨리 설거지 해야 돼. 한 달 동안. 어. 아니라니까. 솔직히 얘기야. 얼마 줬는데. 아니. 어제 오빠 우리 미뤄졌던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. 기부하는 거. 아. 준다고 이거 했지. 알겠어. 간다. 나 이거. 받으러. 유턴. 나 쓰라고 했다. 이거 뭐야. 여보. 이 택배는 뭐야. 이것도 기부하니까 준 거야. 아니지. 어. 빨리 설거지 해. 아니. 이건 운동해야 되니까 산 거지. 너무 예쁘지. 아동복이야. 아니. 1월달 쇼핑 안 하기로 했지. 아. 근데 오빠는 운동 안 해? 어. 미루는 설거지야. 유어턴. 아. 나 지금 테니스 하고 있는데. 어. 설거지 니가 해야 될 거 같은데. 부엌으로. 자. 유어턴. 아. 힘들어. 잠깐만. 이따 해야겠다. 뭐야. 쇼핑이네. 쇼핑하지 지금. 아니. 구경만 하는 거야. 구경. 그거 있잖아.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는 것처럼. 나도 그냥. 옷 보는 거야. 아. 운동하는 모습. 진짜 졸라 멋있어. 아. 나 잠깐 나갔다. 담배피로 가는 거 아니지? 아. 지금 하루도 안 지났다. 내가 자기는 말이야. 우리 2월달은 미루지 말자. 아. 당연하지. 우리 그래도 1월달은 안 미루고 유어턴 하나는 했잖아. 그치? 맞아. 근데 우리 설거지하고 웅스 부르라고 하면 좀. 미루면 안 되나? 추운 데 밖에 지금. 미루지 말자. 유어턴. 어. 턴.